자 여기에서는 자 구조를 보면 나의 아버지는 자 플랫폼에 기차 나가고 들어오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차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딱 고기에 서 있었습니다 자 너벌슬리 looking at his what 여기는 이 ing 는 콤마 없는 분사 구문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뭐뭐 하면서 그래서 초조하게 너벌슬리 초조하게 그의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가지 이제 알아둘 것은 ing ing 와 ed 앞은 부사 100% 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99% 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들어와야 되요 헷갈리면 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초조하게 바라보면 요기에서는 이 분사 구문은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그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꾸며 나의 꾸며 있는게 아니라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샘이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1 룩 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샘이 어 여기까지 샘이 어